그리고 내가 조금만 내가 0.5인분 정도? 한 반타작만 쳐도 이기는 판? 그런 판이 있어요. 그니까 반타작만 해도 이기는 판에서는 절대 똥을 싸면 안되고 똥을 안사서 이기면 되는 거고 2인분 이상 해야 되는 판에서 2인분 이상을 하면 되고 그니까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실력이 돼서 2인분 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무슨 짓을 해도 지는 판 있죠? 그 판 빼고는 다 이긴다고 보면 돼요. 말그대로 자기 실력 비례해서 점수로 올라간다는 거. 어? 나 눈대면 젠맛 같네. 3인분 이상을 하자. 윤쟁이가 뭐하는 사람인데요? 그게 뭔데요? 먹는건가? 어? 진짜네? 목소리 진짜네? 목소리 실패하다. 아.. 새끼 실패. 와.. 너 윤쟁이를 만나네? 근데요? 나 저 스키 끌래. 잘해요? 세진이 이긴. 세진이 이긴. 세진이 이긴. 세진이 이긴. 어이구 라인하트 2. 세진이 이긴. 일단 솔져. 솔져. 아나 라인하트. 자리아. 자리아. 조르실드 빠졌고. 방벽 칠게요. 호그. 라인 호그 자리아. 정속 조합이네요. 내려가요. 오케이. 솔져 다운. 들어가죠. 자리아. 실드 없어요. 주르실드 빠짐. 호그 랩 타이밍. 빠졌고. 포그 빠졌고. 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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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서 조져요. 라인. 라인 오른쪽 들어온거. 라인. 라인. 포그 랩 빠졌고. 라인. 호그 랩 빠졌고.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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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키버 소리 좇나 큰데. 고마워. 악수 소리니까. 어예. 뒤져라. 청축 떼지죠. 아 청축 소리가 더 좋다. 우리 주민이 청축은 안 들어는데. 청축 없잖아요. 하하하. 미안하지만. 아이고. 팔아다. 솔져 팔아. 어 그대로네. 이거 자리아 빼고 팔아 나왔네요. 화물 밀게요. 파라면 화물에 붙어서 들러드려야지 와 파라 죽었다 나도 죽겠다 살았다 겐지님 반사 감사 사랑해요 밀어드릴게요 제가 저도 몸을 희생하면서 못 밀었다 오 산다 오 진짜 우리 겐지님 일밴 호그 자요 아 망치 다 죽어 내가 간다 오 오케이 팔았다 나이스 나이네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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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어요 호그 날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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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솔져 왼쪽에 오케이 팔았다 뒤져버리고 겐지님 오 제게 잘해 겐지님 너무 잘해 호그 랩 조심하시고 오늘 방송하는 사람 오늘 방송하는 사람 오늘 방송하는 사람 오늘 방송하는 사람 한 명 더 있었는데 파이어 찼어요 어이구 라인이 빠졌고 호그 그래 빠졌고요 아 이거 호그야 뒤에서 때리지마 아프다 호그 그랩 호그 그랩 오케이 오케이 호그 다운 들어가요 파라필 파라깟 파라깟 어 예 아 나이스네 나이스 여기 왔다 나이스 어 빨리와 빨리 화물의 제명부터 있을게요 안녕 우와 솔져님 오와 하물 아 라인 혼자 있는데 라인 개피 라인바피 우리 힐러 없어요 오케이 루슈? 루슈 자리야? 솔져 이쪽으로 나올거에요 트레일? 루슈 다운 아이고 제발 자리야 자리야 하나 자리야뽕 아우 사라 사라야 사라 죽는다 나와봐 아이고 자리야뽕 라인? 오케이 아나 아나 반피 오케이 점수 3대 0 우리팀 잘한다 우리팀 잘해 하아 몇분 남았죠 저희? 3분 남았나? 2분인가? 어허허허 많이 남았네요 다들 잘하시네 일단 잘하자 우리 겐지님이 너무 잘하시네 과찬인데 너무? 가오나씨 귀여워 잘하시던데? 예? 가오나씨가 귀엽다고요? 어디요? 어디? 님이 지금 안고있는 가오나씨 제가요? 안고있는 가오나씨 아니 지금 스토킹하세요? 아니 아니 저 원래 아니 어떻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스토킹하시는 줄 아 감사합니다 스토킹하시는 줄 스토킹하시는 줄 소중한 천원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다면 아 진짜 정말 음 근데 진짜 자주 봐가지고 아 진짜 눈쟁이를 만나네 내가 제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스토킹이 상대효수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아 하아 한자 좋죠 저희 수비는 원이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 우리 크으님이 나한테 뭐 왜 긴 말 하신거지? 나무는 안 부서지나? 로드 왠지요? 오오오 다리야 호 왠지 호 으wn 짜리야 아 괜지 파라 뒤에 떴는데? 아 나 죽는다 죽어ook 파 려 자요 아나 ância 아이고 진짜 thrown 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파라라 와 이 겐지까지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다 파라는 무빙 별로 잘 못 치거든요 파라만 있으면 할만한데 근데 겐지 박치네 상대 파라 모빙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딸 수 있거든요 이거 파라 나도 좋아 아이씨 파라 안돼 탈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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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화물 누가 웃기게 들어주나? 제가 때릴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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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 이 시간 엄청 많이 남았는데? 한주 빼면 안 돼 아.. 됐다 한주는 제일 길죠? 아.. 아 파라 못 잘랐네 너란 애들은 말하기 입 아프다 아 아파요 파라 다운 오케이 나이스 킬 자 압박합시다 겐지 반사빠졌고 아나 잡으러 간다 오케이 아나 죽었고 파라 오른쪽에 있잖아 아 이제 뭘로 죽였는지 나오네 예 파라 오른쪽 빵 오케이 파라 뒤졌고 오 우레 빠졌고 자리아 공각 쟨다 오오오 벽 벽에다 나선 로켓 안 박아줄 수 있어 어 파라님 미안해요 루시오 개피 루시오 개피 아래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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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안왔다 호그 그렛 빠졌고 호그 오구호그 호그 그렛 빠졌 오케이 짤렸다 나이스한 놈 오케이 뒤졌고 그래 좋았어 이렇게 그렛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 하라 아 안내 아우 아파 아 저 자요 자리야 궁극재는다 자리야 개피 아 제발 후 좀 늦게 타이밍 쟀다 좀 빨리 뺏어야 되는데 아 파라 쎄다 엔딩 다운 아 저 또 자요 아 막았나? 어 일단 한정화 좀 막아보죠 야 우리가 시허트 많아 파라 개피 파라 다운 너도 여기 안에 들어간다? 여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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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릇 안에 총 재겼어 갠지 다운 갠지 다운 자리야 궁극조심 아나 아나 오른쪽과 오케이 갠지니 거기 자리야 갓 자리야 뒤따라 가요 자리야 자리야 자요 자요 망했다 조세했다 다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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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 개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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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화물 아 반피네 언제 피찼데 한조님 거기 명중률 테스트하는 데 아니에요 명중률 테스트하는 데 아니다구요 어 지금 거기 양군비 시험대 아니라고요 Shangyi 상대의 라인 호그 자리야 겐지 원딜 팔아 뺐어요 이거 2층 안걸로 다 정면 오네 어? 뽕겐지 없어요 어차피 뽕겐지 없음 자리하고만 조심하세요 아 아나가 계속 나 노려 라인 개피 아나 겐지 나 한 대 더 맞으면 죽고 아 나 왜 이렇게 애인 나이네벨 우리 괜찮은 사람 없나? 아우 예 겐지구 오케이 겐지다운 나이스 호그니 나이스 자리야 실드 빠졌어요 어? 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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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그어억 와 잘한다 잘한다 그래 쑤아라 있다 필 받았어 필 받았어 오후 오우 오 수고하여 음 좋았으 좋았으 일단 그 메달까진 보고 나가겠습니다 오쿠님 기다리시니까 점수 볼 시간이 없어 오케이 일단 2금 정크 24-3 솔져 17-4 좋았다